고거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? 고기 있을까? 예예예 아 저 고맙습니다 또 뭐 필요하냐? 젠장 젓가락은? 아 혹시 몰라서 그릇 좀 더 가져왔다 그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오라 고맙습니다 왜 서있네? 앉으러 충분히 말고 더울 때 먹으라 근데 이런 거를 다 사다 먹어? 상관하도 없어 다 죽은 거야 응? 돌아온 거 아니니까 걱정말라 새벽녘에 저 부교갑 장터에 나가면 춥기장이 열린다 나 매일 거기 나가서 어쩔다 죽어온 거야 아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. 나 갈게. 어 그래. 나오지마. 유럽다. 귀로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